안녕하세요. 저는 비파괴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진국이라고 합니다. 비파괴 공사는 사람이 아프면 또는 다치게 되면 병원에 가서 뼈가 부러졌는지 또는 금이 갔는지 엑스레이를 찍듯이 항공기도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또는 다른 비파괴 공사 기법을 통해서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비파괴 공사에 대한 원리라든지 또는 이론 이런 수업을 배우고요. 그리고 간단한 실습도 배우게 됩니다. 이론이나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나중에 한장에 나가서 정비를 하고자 할 때 본인 직접 간단한 비파괴 공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결함 여부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정비를 배우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정비사 시험에 있어서도 비파괴 공사와 실기 항목으로서 나오고 있고요. 비파괴 공사를 아는 정비사일수록 항공사 채용에 있어서 대상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